이..뭐..이건.. 흐하하하하 이건 모주.. 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영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건 모두를 위한 실수 모주 3탄입니다 자 오늘 3탄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궁금해하실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주제? 쥐수와 다이어트 쥐수라면 살이 빠질까요? 와우 저도 이거 엄청 궁금한데 사실 궁금하지 않고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쥐수와 다이어트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고 저희는 이미 다 많이 경험했고요 한번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경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다이어트 쥐수 효과가 있나요? 일단 제가 쥐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 그리고 처음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세요 쥐수라면 살이 빠질까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게 아니요 안 빠집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충격적이네요 52시간 근무제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야근도 많이 없어진 회사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할 시간은 늘었으나 그러나 직장인의 필수가 있지 않습니까? 회식 아하하 회식 그렇죠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회식이 잦다 보니까 술 특히 다이어트의 절대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이겠죠 아무래도 술이 다이어트에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뭐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회식 그리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도 일반식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식단을 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아직까지 많고 또 개인적인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하면 좀 눈치 주는 회사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저도 경험을 해보고 지금 회사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지금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지금은 아웃 회사 생활 잘해요 아니 나쁜 건 아닌데 이전 회사에서도 팀 단위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직장인들이 직장인들이 근무하시면서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 세 가지를 다 그리고 전 회사는 쓰레기다 아니요 아니요 저 회사 너무 좋았어 같이 가고 싶었어 아니요 저 회사도 되게 좋았고 모든 회사를 좋습니다 일하게 일을 하게 해주셔서 하하하하 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요쯤에 제 생각에는 영상 여기 사진이 올라올 거 같은데요 다이어트가 주짓수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요기 보시면 이제 어? 요만한 호주형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때는 이제 마음껏 운동하기 확실히 운동하면 빠지긴 하죠 네 아예 운동 안 하시던 사람 분이 운동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빠지기 처음에 빠질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뭐 회식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먹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먹는 걸 놓치고 계시면 다이어트는 힘이 들지 않을까 형은 이제 의지가 좋아서 빨리 가고 그쵸 여러분들은 이제 의지가 박약해서 못 뺀다 의지 저처럼 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면 의지 대단하시는 분들이 아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정말 좋으십니다 나 빼고 다른 회사들 빼기 어렵구나 그쵸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반응 저의 생각은 네 더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아 박사관님의 의견 한번 아 제 의견은 네 어 되게 아이러니한데 주질수는 칼로리 소비가 엄청납니다 스파링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살 안 빠져요 왜냐면요 이게 저도 아 이제 저 제 사진 여기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아 저가 결론적으로는 살이 빠지긴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이 끝나고 나면 밥이 너무 맛있어요 이상하게 그쵸 야식 그래서 진짜 주변에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야식을 안 드시는 분들 거의 거의 드물어요 본 적이 없어 거의 네? 하다보면은 처음에만 이렇게 야식 안 먹고 뭐 잤다 이러다가도 좀 지나면은 야식 먹고 같이 먹고 끝나고 어디 짬뽕 먹으러 가고 맥도날드 가고 난리나요 밥이 너무 맛있어요 희한하게 그렇죠 운동 끝나고 나면 그래서 살이 안 빠져요 칼로리 소비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짓수를 활용하셔가지고 살을 빼고 싶으시면은 야식만 안 먹으면 야식만 안 먹으면은 살은 정말 빠진다 근데 못해요 못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아 이거 못한다는게 아니라 이게 왜이래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다 뺄 수 있는데 주짓수가 영어로 그거잖아요 그죠? 네? 주짓수가 한국말로 주짓수가 아니죠 다이어트가 다이어트는 영어로 식단 의미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식단입니다 여러분 식단을 조절하시면 주짓수는 여러분들한테 다이어트에 대해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식단 조절을 안하고 보상심리 작용해가지고 운동하고 어제 운동했으니까 또 먹고 먹었으니까 운동 좀 하고 또 먹고 이러면은 이게 주짓수가 아무리 칼로리 소비가 많더라도 뇌는 그거만큼 보충하라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밥이 더 맛있어지고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절제하시면은 살은 정말 많이 빠져요 저도 원래가 몸무게가 83kg 이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냥 업으로 하다보니까 저는 식단 조절은 안해요 그냥 이제 출근만 열심히 합니다 출근만 열심히 하는데 지금은 74-75kg 왔다갔다 해요 이렇게 해서 빠지긴 빠지는데 생활에 이제 딱 밀접하게 되면 그렇죠 근데 식단을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하시면은 식단을 좀 하셔야지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 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체육가에서 아스타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하 그니까 끝나고 나면 눈빛기환을 하잖아요 이제 친해지고 하다보면 술자리도 이제 잡게 되고 운동 끝나고 눈빛기환하면서 어? 맥주를 할까? 이러면 이제 또 맥주를 하러 가면 또 살이 찌죠 운동하면 다시 그 대회로 채워지는 아웃사이더가 되시면 확실히 빠질 수 있잖아요 아아 그렇죠 좋은 방법이에요 아웃사이더가 되시면 회식이나 이런 끝나고 식사를 좀 결론적으로 두지스는 식단입니다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는 식단이죠 다이어트는 식단이고 사전을 검색해도 식단입니다 네 두지스 하시면 칼로리 소비 다른 운동에 비해 엄청 많아요 많습니다 이거 진짜 장담해요 오셔가지고 운동 한번 해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면 근데 살 빼려면 어차피 식단 하셔야 돼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필라테스 뭐 헬스 뭐 다른 운동도 하셔도 결국 식단을 안하시면 살은 빠지지 않아요 네 잘 빠지지 않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자 다이어트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운동만 모든 운동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운동 마찬가지예요 자 식단을 같이 하셔야 주짓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식단을 같이 하셔야지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한 줄로 예약하시자면 주짓수로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식단도 같이 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박사범TV 박사범이었습니다 네 저는 호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